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장 1절 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좀 함께 나누면서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니라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 서론 부분이었다면 그것을 적용하는 본론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바올은 여전히 감옥에 있죠. 네로 황제의 죄수라고 스스로 말을 할 정도로 감옥에 갇힌 이유가 복음을 전하다 갇혔지만 이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네로 황제 때문에 여기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텐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화면에 앞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아멘!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좀 한 게 볼 텐데 이 경륜은 그건 국어사전, 우리가 일반 볼 수 있는 일반 사전에서 좀 찾아보면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천하를 다스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죠.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오이코노미안이라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오이코노미안, 여기서 원형, 우리가 영어를 보면 원형들이 나오죠. 이 원형이 뭐냐? 오이코노미압니다. 미아, 끝에만 달라요. 미 아니냐, 아냐. 오이코노미안은 명사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명사는 오이코스라는 명사로 나왔습니다. 다시 좀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음배하다, 관리하다예요. 분배하다, 관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집안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서 이 경륜이란 단어를 풀어서 완벽하게 해석하면 어떠한 단어냐? 집안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이 경륜이란 단어가 집안을 관리하는 직책, 그리고 청직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은 너희가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경륜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책이라는 거예요. 직책. 그에게 직책,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베소 교회를 잘 보살피고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살피고 다스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현재 바울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직책은 어떠한 직책을 말할까요?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리고 하는데 왜 잡혀갈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잘 알리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알리는 직책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굿 뉴스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그 통치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직책, 직분,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공간에 가면 다 달라지겠죠.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직책을 따르는 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직책을 내가 가진다는 것은 책임감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학교 반장이다. 반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반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지면서 책임감이 부여가 되는 거죠. 이 반을 이끄는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직책을 갖고 싶어하냐? 일단 돈이 돼야 돼요. 일단 돈이 돼야 이 직책을 가져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이 돈이 얼만큼 되냐 안 되냐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별로 책임감도 없이 행동을 해요. 돈이 되면 더 열심히 하려고요. 돈의 그 수량에 따라서, 돈의 임금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잘 못 받아요. 왜요? 돈만 요구하니까. 돈만 요구하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미디어 알바도 다니고 이렇게 일을 하러 컨퍼런스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제가 미디어 담당을 하다 보면 저한테 약간 하청업체 직원을 대하듯이 약간 무례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 미디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촉된 말로 그분들이 받는 그날의 알바비보다 제가 받는 알바비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몇 배가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한테 이리 와봐. 알바 이리 와. 믿어, 믿어. 마이크 안 되잖아. 본인이 마이크를 잘 못 사용해놓고선 왜 나한테 안 된다고 그래요. 심지어 나는 마이크 담당이 아니고 영승 담당인데.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이 직책에 앉아있는 걸 보면서 이거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가 내가 보기에 하찮은 직업이거나 하찮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밖에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들. 저는요.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께 꼭 인사를 해요. 멀리 있으면 인사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까이 이렇게 계시면 꼭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꼭 인사를 해요. 왜 할까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하면 그분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있냐. 저희 아파트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 미화원 담당하시는 그 지하철장 쪽에 걸레 빨고 하는 그 쪽이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9시부터 6시까지는 세우지 말아달라는 푯말을 붙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걸레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혹시나 차를 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꼭 그걸 무시하고 세우는 차가 한 대씩 있어요. 꼭 한 대. 그 동일한 차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봐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봤어요. 그 미화 청소하시는 분께서 그 주차하시는 분께 죄송한데 이게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혹시나 차를 흠집 낼 수도 있고. 조금 저희가 무거운 것도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공간이 좀 협소해서 그런데 주차를 다른 데 줄 수 있으십니까? 왜냐하면은 낮시간에는 주차자리가 많거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심지어 거기는 그렇게 좋은 자리도 아니에요. 근데 꼭 거기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때로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분들을 그냥 무시한다고 생각도 듣는 거예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바올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어진 직책을 생각했을 때 바올은요. 이 보금이라는 보금에 전한 직책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요? 그래서 너에게 남는 게 무엇이 있는데. 돈을 주니? 뭘 주니? 아무것도 받는 게 없잖아. 지금 너의 현실은 어디 있어? 감옥에 있잖아. 그게 현재 바올의 상황이었어요. 바올은요. 그 모든 탓을 예수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닌 내로 황제 때문에 갇혔다고 말을 하잖아요. 내 직책에 따라서 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 직책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모든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제한이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직책은요. 단순히 너에게 부어줬어도 이거 해. 책임감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인 것조차 바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바올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3절과 5절 말씀인데 3절 제가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개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메 여기서 3절 말씀 보면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개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비밀은 감추어진 것, 나만 아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비밀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무엇이냐.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난 것이에요. 좀 다른 의미죠. 비밀인데 어떻게 밝히 드러낸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왜 비밀이냐 표현을 썼냐. 첫 번째 보면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는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비밀은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늘께서 주신 개시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백날 말해도 암호화 같은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거 비밀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께서 주신 개시, 하늘께서 바울에게만 주신 선물이자 이 특권에 대해서 아무리 바울이 떠들고 다녀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지적경영은 못지 않냐.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상황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왜 계신가라는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 일들이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왜 나옵니까?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행하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행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제가 대학교 갔던 이야기. 그런 일들이 봤을 때 그럴 거면 전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애초에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그럼 지원하게 하지 말든가. 왜 지원해가지고 경쟁력 4대1, 5대1이라는 큰 경쟁력 속에서 70명, 80명 뽑는데 70명, 80명 뽑는 거기만 살아남고 왜 나머지 떨어지는가. 하나님의 섭리라면 애초에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불편을 했었어요 저는. 계속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대학교를 갔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다르게 하나님을 인도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실 때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었듯이 바울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듯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나하고 있는 중간자 역과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죠.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7절, 8절이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의 겸손한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그대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뭐라고요? 일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일꾼이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선물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생일이 되거나 결혼금이 되거나 뭐가 되면 어떻게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아니면 편지를 써서 드리죠. 왜 드립니까? 감사하니까 드리잖아요. 모르는 분한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 바울의 고백을 잘 보면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정말 작은 자다.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스스로의 표현을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올 수 있을까요? 전 늘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거의 99%입니다. 굉장히 말로 잘 떠들어요. 저는 보잘것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작은 자거든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다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고잘것 없다고 표현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봤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려봤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1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예약하고 있는 모든 결론들이 바로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은요. 로마서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울이니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가능한 고백이 바로 이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나는 자꾸 더 큰 소리로 나는 자꾸 하나님은 커진다. 나는 자꾸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이 말이 그냥 입술에 고백을 나오는 대충대충 나오는 거 아니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영역의 개시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어떠한 고백입니까? 굉장히 겸손한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해요. 회사에 취직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이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학교로 가서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어디 곳에 있든지 이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 같은 걸 보면 갑자기 드라마나 영화를 확 뜨는 배우들이 있죠. 연예인들이 있죠. 그냥 확 뜨고 갑자기 확 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확 떴는데 갑자기 예전 어렸을 때 학폭 이런 것들이 떴던 갑자기 술도 안 배 사진 떠고 이렇게 제가 학폭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쵸? 뉴스를 본 친구들 다 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때는 괜찮겠지라고 하고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과거는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나는 잊을 수 있겠지만 그 당했던 사람들의 아픔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우리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커가지고 겸손해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겸손은 내가 연예인이 됐다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순재 배우나 여러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 요즘 막 뜨고 있는 배우들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예전에는 배우들이 이제 도착을 하면 함께 나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재도 하고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같이 친분을 쌓으면서 이 드라마나 영화든 모든 이것들이 함께 풍성해져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도착하면 배에서 안 내린대요. 카니발에서. 내리지 않고 밥도 카니발에서 혼자 먹는데요. 코로나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들이랑 이야기하고 친해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일까요? 함께 호흡을 하려면 이 둘이 친해야 호흡이 되는데 이 친해질 기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서로 개인플레이 하다가 와서는 정말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겸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나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척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께 인사하는 거 누군가 겸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해봐야 인사를 하죠. 버스 타거나 택시 타거나 내릴 때 인사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것을 우리는 그래가지고 겸손을 따질 수 있다 없더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할까요? 겸손은 너 겸손하구나 너 착하구나를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게 많아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느 순간 나 자신을 포장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 설 때는 굉장히 포장하면서 막 잘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괜찮은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면서 우리는 막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하죠. 한 청년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잘 아는 청년인데 청소년 캠프를 섬기는 친구였어요. 스텝으로 섬기는 친구였는데 캠프를 수요일부터 목, 금, 토인데 수요일에 들어가요. 수요일에 저녁에 들어가는데 화요일에 술을 마시는 SNS에 사진을 올려요.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는 사진을 올려요. 수요일부터 캠프를 열심히 섬겨요. 토요일에 캠프가 점심에 끝나요. 11시, 12시쯤 끝나요. 점심을 안 주고 끝나면 점심이 안 주고 끝나니까 어디 가냐? 첫 번째 술집을 가요. 술집이 아니라 술을 주는 술을 시킬 수 있는 식당을 가요.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수고했다고 같이 이렇게 SNS에 사진을 올려요. 그것도 옷을 좀 갈아입으면 좋은데 캠프 티셔츠를 입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굉장히 일어나죠. 올려요. 그리고 볼링 치고 게임하고 놀아요. PC방 가서 놀다가 담배 피우는 사진 하나 올려요. PC방에서 그리고 저녁에 토요일에 저녁에 클럽을 가서 노는 사진을 또 올려요. 와 그리고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의 섬기는 캠프에 와서 열심히 섬겨요. 어 형님 아니었습니까? 어 형님 저한테 엄청 잘해요. 엄청 깍듯해요. 어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뭘 형님이야. 맨날 형님은 형님은. 근데 그 앞뒤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중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죠. 아 뭐 그 술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 근데 이미 그 친구의 삶은 그런 걸로 지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보금으로 지배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금은요. 포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도 포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보금도 포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금은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감사 그 고백들을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딱 하나님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으면 여러분 가족과의 추억이 없으면 가족과 뭘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과 추억이 있어야 그 친구랑 또 놀고 싶지 그 친구랑 맨날 죽었다 맨날 보기만 싸우는 친구를 가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같이 놀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육을 통해서 생활 속의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함께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나누는 그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그 모든 일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힘든 것도 있죠. 짜증도 있겠죠. 그러나 짜증과 슬픔과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길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게 됩니다. 바울이 보인 감옥에서의 그 모습은요. 바울 스스로는 작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약해져가고 약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대한 분별이 바울에게도 그 당시에 있었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대로 마무리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악해지는 세상 속에 더 빨려 들어갈 거예요. 괜찮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지겠죠. 아니요. 시간 지나면 더 힘든 세상이 찾아올 거예요. 왜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만 하세요.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면 좋잖아요. 네.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요즘 책들을 제가 이렇게 서점 가서 보고 이렇게 사긴 하는데 그때마다 책들이 다 내용들이 다 좋은 책들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책들이잖아요.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희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심리 자기개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30대를 시작하는 30살에게 나에게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현 시대의 주소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 기억합시다. 하나님 알아볼 때 나는 작고 하나님은 커진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강렬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